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외과 전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댓글들을 보니까 남자 성형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 왜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의 얼굴만 이렇게 이야기만 하느냐 라고 하는데요 우선 성형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 많이 하는 경우가 많겠고요 이게 저희 관상성형 유튜브의 인구통계 그래프인데요 오른쪽이 여성인데 여성이 단연 많고 또 특이하게 보면 45세 이상 남성분들도 많은데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성형 하면 20대나 30대를 주로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늑다리 사람들 이야기만 많이 하느냐 라고 노화성형이나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눈을 크게 하고 앞팀, 뒷팀, 밑팀, 풀팀 이런 거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 주로 이제 노화성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도 예상치 못하였습니다만 저희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가장 많은 연령층이 45세에서 54세 여성 즉 중년 여성 층이고요 다른 유튜브 채널은 20대나 30대가 많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관상성형 유튜브 채널은 여기 빨간 막대, 파란 막대 그 45세에서 54세 그리고 55세에서 64세 그 중년이나 노년의 여성들이 많이 시청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저의 성형 철학과도 부합하는데요 젊으면 무조건 눈이 쬐깐하든 코가 납작하든 무조건 다 예쁘죠 젊은 아이들은 그렇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아무리 처녀 때 예뻤던 사람도 이 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형이 진짜 필요한 연령은 젊은 층보다는 그 중노년층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성이 그 중년이 되면서 그 어렸을 때 동안에서 나이가 들게 되어서 그 노안으로 그 변하는 얼굴 비율 그 어머니와 딸의 그 사진 사례를 들어서 그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나이가 들게 되면은 젊었을 때 뭐 콧구멍이 별로 잘 안 보였는데 뭐 보이긴 보였지만 조금만 보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콧구멍이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나이가 들게 되면 왜 얼굴이 이렇게 길어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TV에서 그 20대 초반의 딸과 그 50대 어머니의 그 사진을 보았는데요 물론 그 연예인 그 셀럽이니까 어머니도 뭐 주름 하나 없이 뭐 뭐 그런 얼굴이었겠습니다만 그 똑같은 얼굴인데 그 20대 초반의 딸은 얼굴 느낌이 쫙 올라 붙은 느낌이고 어머니는 이렇게 흘러내린 그 긴 얼굴이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시고 어머니 딸을 누구나 다 짐작하겠습니다만 왜 오른쪽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눈의 크기 뭐 그거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쌍꺼풀의 덮임 그 오른쪽 눈의 경우 사진상으로는 왼쪽이겠죠 뭐 그럴싸합니다만 왼쪽 눈의 경우는 아이와 그 쌍꺼풀 덮임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뭐 입가주름은 좀 그 어머니가 좀 있고요 또 볼살 네 그건 뭐 피부의 탄력 차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나이 든 피부는 오른쪽과 같고 젊은 피부는 왼쪽 풍선과 같기 때문에 탄력 저하된 오른쪽과 같은 얼굴에 무조건 뭐 필러라든가 지방이식을 하면 볼살이 없다고 해서 지방이식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코를 보시면 제가 노골관상성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어린아이의 코에서는 뼈가 노출되어 보이지 않지만 중년어머니의 코에서는 코뼈가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눈썹과 눈 사이에 전태궁을 보시면 아이는 넓지만 어머니는 좁으며 왼쪽 아이의 얼굴은 얼굴의 가로길이 얼굴 세로 길이 비율이 1대 1.3인데 어머니의 경우는 1대 1.5 정도로 낄딱하게 길어진 것을 볼 수 있고 특히나 얼굴 상중하 중에서 중간 부분 즉 눈동자에서부터 입 중앙까지의 길이가 늘어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파란 삼각형이 거꾸로 된 정삼각형이면 그 동안 외모가 되고요 긴 삼각형이면 노안 얼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왼쪽 여성의 눈가주름을 보면 나이를 어느 정도 드셨다고 생각을 들므로 이 얼굴은 그 동안이다 라고 여기 지고요 오른쪽 여성의 경우에는 왼쪽보다는 노안 얼굴로 보이는 이유는 두 눈에서부터 입 사이의 중안부가 길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이가 들어서 얼굴 뼈가 막 이렇게 길어지면서 얼굴이 길어지는 거냐 하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왼쪽은 눈과 입 사이 중안부가 쫙 올라 붙은 느낌이고 이 오른쪽은 눈에서부터 입까지가 이렇게 쭉 늘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비유를 드리자면 그 젊은 여성의 가슴살과 나이든 여성의 가슴살의 비율과 같이 그 얼굴살도 이 가슴살과 같이 이렇게 처지면서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도 왼쪽은 눈과 입이 딸싹 붙어 있는 느낌을 줍니다만 중년이 되면서 그 텐션이 조금 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고요 50대 60대 노안이 되게 되면 눈과 입 사이의 간격이 그 축 처진 듯한 이렇게 늘어진 얼굴이 돼서 두 눈동자와 입 사이가 이 삼각형이 긴 얼굴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에서 낄딱한 삼각형이 되면서 얼굴이 길어져 보이는 이유는 그 입둘레근에 의한 작용으로 인한 것도 있고 또 지구 중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처지는 것도 있는데 뭐 중력에 의한 영향은 우리가 지구상에 살면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만 그 입둘레근에 의한 작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보톡스라든가 아니면은 입꼬리를 올리는 운동을 잘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방법이 가능하겠고요 또 이미 늘어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중안부 길이 축소 수술을 해서 좀 짧게 해서 그 노안을 동안형 얼굴 비율로 만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동영상을 올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